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라 11번째 소재에 있습니다. 온슬로우예요. 이 정도 색감은 겨울을 3번 정도 나는데, 3번까지, 아, 4번 나면 어떤 색감이 돼요? 더 예쁜 색감이 되는데, 이 정도의 색감이 됩니다. 짠짠짠짠짠짠, 이 정도. 컬러 구분 되셔요? 조금 더 살구색이 강해졌죠? 핑크처럼 보이죠? 안 그래? 어머, 화면에 비슷해 보이네. 자, 이렇게 멋진 온슬로우를 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무구나이 좀 팔아라. 아유, 같이 공감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재밌지. 누가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뭐, 재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온슬로우를 만들 수 있고, 자, 오늘은 라즈아가 온슬로우 밭에 제가 모처럼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은 군생을 소개할 텐데, 내가 이런 포스나는 아가의 군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22년 8월 29일날 어떤 아이를 적심했냐면, 이 아이, 딱 로젯 3개짜리죠? 로젯 군생 3개짜리를 적심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가요? 구독자님, 적심하시면 제가 적심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8월 29일날 적심이고, 이 아이는 11월 6일날 적심. 어, 아기 나왔어요? 저기, 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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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유, 호들갑도. 어지간히 봐줄만하지 않네, 그냥. 나이는 몇 개가 됐네 자 온슬로 11월 6일 아 딱 한 달 됐네 어머 그리고 한 달에 이렇게 나왔어? 어머 여기도 자고 여기 자고 뿡 저기 자고 뿡 여기도 저기도 뿡뿡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 요걸 구매하셔서 적심하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자 2두짜리 3두짜리 혹은 4두 5두 군생이 있습니다 자 구매 가능한 아이는 요 아이 온슬로 군생으로 2만 5천원 포트가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어머 자연군생도 있어요? 어머 여기 자연군생도 나오네 지가구렴 자 온슬로는 자 구독자님들 집중하세요 요런 아이는 실제로는 굳혀져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굳혀진 아이를 구매하시면 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구독자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런 아이 요런 아이 3두짜리를 적심하시면 적심해서 요런 아이 요런 아이를 만들어보시게요 자 아유 세상에 말도 재밌게 하네 자 요렇게 해서 온슬로는 군생으로 2만 5천원 자 요런 요런 아이가 갑니다 배송으로 제가 분갈이 분갈이요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15cm 분에 낮은 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한 달만 지나면 자구 뿡 자구 뿡 여기저기 뿡 뿡 나옵니다 아유 참 재밌다 자 그 다음에 라즈아가 요아이 한번 보시겠어요 아유 이런 라즈아가를 누가 팔아 어디서 얼마에요 땡 자 저도 자신 있습니다 요런 아이를 사서 한번 바꾸고 또 한번 바꿔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사이즈는 라즈아가 만원입니다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만원 라즈아가 그 다음에 어우 그래요 여기까지 사실라고 그러면 요아이는 쉽게 가게 생겼네요 라즈아가 중품 4만원이요 요아이는 여기까지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온슬로는 제가 아까 2년 3년 정도 색감이 나잖아요 근데 라즈아가도 일단 이렇게 포스나게 키우고 흙을 터세요 그러면 색감이 어떻게 납니까 이렇게 납니다 얘는 초창기에 제가 키울 줄을 몰라서 처음부터 작은 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포스를 못 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친 게 아 분을 키워서 이렇게 포스나게 만들으면 너무 멋있겠다 그래서 자 구독자님은 요 아이를 지금 15cm 분에 식재되어 있죠 라즈아가 중품 4만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런 아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라즈아가 철화요? 아 얘는 또 분에 식재되어 있네 그죠? 라즈아가 철화는 6만원이나 2만원짜리 화분에 식재되어 있어서 8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아이 멋있어요? 자 요아이 멋있어요 긴립적성 긴립적성이고 얘는 지금 오유 세상에 야 3만원이야? 그래요? 그럼 라즈아가 비싸네 긴립적성이고 가격은 3만원 포트는 얘는 14.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긴립적성 라즈아가 온슬러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매대 하나로 모자라요 매대 3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도 있네 그려 좋아 안게 긴립적성이고 얘는 3만원이고 구매 가능한 아이예요 그리고 한가지 긴립적성의 왕대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 진짜 긴립적성 특대네 여기는 특대야 특대 15만원 아 배송 갔어요 배송 갔어요 그리고 매장에 오시면 1번으로 구매하시고 그리고 또 배송 잘 갑니다 요새 그 라울 보톡스 라울도 배송 갔죠? 잘 갔죠? 그럼 자 라즈아가 특대 15만원 포트는 2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끝내줍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자 뒤에 이어서 여기 방에 여기 방에 말고 제가 저기 건너 방으로 갈 예정인데 가면서 이 아이 뭐 글램핑크요 여름에도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언제 빠지냐면 작은 분에서 큰 분으로 식재했을 때 성장기에는 물이 좀 빠집니다 자 글램핑크 가격은 2만원 끝내줍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도 이 아이 어머 세상에 랑콤 이렇게 이쁜데 조금 안 이쁘다고 흥하시네 자 요 아이 2만원 자 이 아이가 조금 기다려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됩니다 어머 비벙도 들어요 자 이렇게 랑콤 자 묵혀보세요 흙을 털어서 묵혀보시면 얘도 입장 많이 짧아졌죠? 랑콤 2만원 괜찮았어요? 어우 그래요? 다행이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매장에서 구독자님들 구매 목록 중에 또 1호라고 하면 서운하지 않을 아이 요 아이 라조야 가격 3만원 맞죠? 라조야 가격 3만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들 말로만 했지요? 어휴 누가 자 멀로샤넬 이렇게 대품을 내가 저기 소개한다고 맨날 안 했죠? 멀로샤넬 이렇게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얘는 3만원 멀로샤넬입니다 가격은 3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2두짜리는 5만원이 맞습니다 2두짜리 2두짜리 멀로샤넬 가격은 5만원이 맞습니다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2두짜리 가격은 5만원이 맞습니다 아휴 진짜 보기만 해도 자 그 다음에 요 레드라고 합니다 묵혀만 보세요 정말 멋진 아이 현재 14.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레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환협 블랙링크 이야 진짜 이 아이를 좀 더 키워보시면 요렇게 자 요런 요런 아이 지금 현재 얘는 군생이고 이 아이는 예 외두잖아요 적찜 원하시면 적찜 환협 블랙링크 가격은 2만원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요거 오늘 꼭 영상에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했어요 요 아이들 자 요 아이들 자 환협 블랙코코 멋지네 그죠 블랙코코 가격 2만 5천원이야 완전히 더 묵은 거 볼까요 자 블랙코코 4만원대 볼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Katie 색깔이 그리고 생장점 안쪽에 한 번만 보시면 그 거의 젤 초코 젤 초코 블랙코코 가격은 4만원 2만 5천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가격을 꼭 저한테 문자로 4만원 2만 5천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아예요.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 완전 완전 굳혀진 아이. 벌럭벌럭 아니에요.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 가격은 3만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아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마리아금 엘콘금 특집을 가려고 합니다. 자 마리아금 한번 품어보셔서 대품으로 멋지게 키워보세요. 제가 자구를 따서 이렇게 완전히 뿌리가 내린 아이예요. 마리아금 가격은 4만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이요. 문가드니스 금. 문가드니스 금인데 요정도면 맞아요. 요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출하되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층수 보시면 제가 묵었다 안 묵었다 알 수가 있고 구독자님들도 얘가 10월의 마지막 날 적심한 아이. 원하시면 적심해드려요. 그 문가드니스 금 군생이 요새 한 5, 6만원대 정도 지금 유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적심하시면 적심해드립니다. 아 딱 한 달 조금 더 며칠 더 지났죠. 자구마다 조금 먼저 나오는 아이가 있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람처럼 굼뜬 아이가 있어요. 아 이뻐요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누구나 다 구매하셨던 토스카넬리.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요정도만 했어도 저희가 19년 20년도 그때만 해도 100만원 13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얘요 2만원. 토스카넬리 2만원. 아 2만원. 토스카넬리 괜찮죠? 아유 손톱이 그냥 아주. 그 우리였나? 손톱하고는 조금 다른. 얘는 아주 그냥 야무진 손톱이 되죠. 야무진 손톱. 토스카넬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금을 몇 개만 더 소개하고 가겠어. 자 요 헤랜드금이요. 참 멋있어요. 목도리 다 들렀죠? 헤랜드금이. 가격 만원이요. 헤랜드금 가격 만원이요. 무겁죠? 많이 무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메비우스 돌기금도 제가 적심을 했어요. 언제 10월의 마지막 날. 아우 11월 11일을 하랬네. 빼빼로 돼있나. 자 어느 만큼 나왔어요 자구가? 봐요 봐요. 원하시면. 자 이렇게 6개월 정도 두었다가 자구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큰 분의 식재하세요. 요 정도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적심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메비우스 돌기금을 2만원에 사서 적심 하시면 적심 해드립니다. 메비우스 돌기금 가격은 얘만 해도 이쁘죠? 로젯 하나로 키워도 예쁘고 자연자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이쁘나. 나는 그냥 이렇게 적심해서 자구를 빼는 게. 여기도 저기 있죠? 저저저저저저저 자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자고요. 여기 다 오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자구 있잖아요. 11월 11일 날 적심한 아이들 메비우스 돌기금. 우리는 기다려요. 송구 두 번을 찌를 때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적심을 해서 이렇게 멋진 아이가 되는 그날까지. 아유 재밌어. 생각만 하도 기분 좋지 않아요? 생각해 봐. 내가 이걸 샀어요. 그리고 적심 딱 하면 윗머리는 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분생이 나오죠 둔갈이 두 번만 하시면 요정도에 정말로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2만원과 20만원의 포스는 세상에 세상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아이 호피해보니 돌기 어머 나는 호피해보니 금이 얘는 진짜 득템하시겠어요 3만원인데 완전히 벌써 목소리 두르기 시작하죠 아이고 얘는 좀 별나네 그려 왜냐하면 제꺼 저기 있는데 자연 목도리가 진짜 잘 둘러요 조금만 묵으면 요아이는 조금 덜 묵었잖아요 요정도만 묵으면 자연 목도리가 엄청 잘 둘러요 호피해보니 금 가격은 3만원 어머 3만원이면 안 비싸요? 비싸요? 그려? 어머 야도 그러네 자 여기 봐 이렇게 이렇게 자연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호피해보니 금 3만원 자 먼저 주문하시면 이아디들로 조금 나처럼 한 번 더 고민하시면 어머 얘는 또 두수가 갈라졌죠? 야 진짜 자연의 섭리는 얘는 완전한 얘도 호피 금이에요 호피해보니 금 완연한 금인데 어쩌면 그렇게 자구가 아주 축복 받았네 그죠? 먼저 주문하시면 그 다음에 조금만 고민하고 주문하시면 그리고 더 이아이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아까 호피해보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아유씨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오늘의 임영웅 알라딩금이요 제가 오늘 다시 옷을 입혔습니다 얼마에요? 5만원 요정도면 아마 시중에서 한 10만원이 넘죠? 알라딩금 멋지네 그죠? 현재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분채 갑니다 풀분이긴 해도 칼라분이에요 더 비쌉니다 칼라분채 배송합니다 알라딩금 아 멋져요 요런 아이를 포스나게 6개월에서 1년 겨울 두 번만 놔보시면 대단히 멋진 포스 있는 아이가 될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와랜드에서 잘 구경했고 소문만 듣고 줄서서 사가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러블리 로즈 때 밭으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요 아이들 전부 다 제가 입꼬지로 키웠고 출하 후에도 최소한 3-4개월 이상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출하하는 아이 크기 저도 압니다 출하하는 크기는 저희도 이제 농장에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출하하는 크기를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매대에서 묵혀서 구독자님께 배송을 합니다 나는 얼마에요? 제가 이렇게 입장 하나에서 2도 나오죠? 3도 나오죠? 혹은 하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입꼬지 합니다 적심에서 아가야 난 받지 않습니다 입꼬지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군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맞아요 얼굴이 틀리잖아요 자 나는 러블리로즈 외두짜리로 10개 달라 그러면 3만원인 거예요 하나에 3천원 그리고 나는 군생으로 군생으로 12달라 그러면 2만원인 겁니다 두당 가격이 다릅니다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셋이서 잘하는 거고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나는 나 홀로 잘하기 때문에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이 종자포트에요 쪼꼬미포트 저희가 7개 2만 5천원에 판매하는 쪼꼬미 시리즈에도 러블리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6번에도 러블리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8번에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개해 드리고 입장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모아모아서 어느 순간 또 제가 이렇게 흙에다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자생을 하게 되는 거죠 러블리로즈 멋있죠? 자 한 번 더 서인경분 요 근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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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서인경분 약간의 꽃다발 같은 그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서 배송 원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떼창은 들어봤어요? 떼창은 들어봤어도 떼밭은 또 내가 다남 때문에 처음 봐 러블리로즈 떼밭 어때요? 농사질만 하죠? 그렇게 내가 농사 잘지어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사를 진짜 잘진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농사짓는 아이 보여드려요 온슬로 군생 2만 5천원 이 무근아이 봤잖아요 네 봤어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8월 29일날 적심한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세상에 자 그 다음에 9월 9월 12일날 적심한 아이 왜 있냐면요 맞아요 사정상 우리집이 그 노지에서 출 들어왔는데 장소에 장소가 마땅치 않게 여기다 두고 가라 그래서 제가 두고 가세요 한 겁니다 구독자님 받는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 군생이고 지금 현재는 이두여도 문제없어요 왜? 적심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군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연 군생으로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이미 나온 아이 군생으로 하고 싶다는 따로 문의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나 온슬로 이런 애들 키우고 싶죠 한 번 정도는 온슬로우를 해볼만 합니다 왜? 무근아이가 정말로 멋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근아이는 사실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죠 자 온슬로우도 제가 떼밭이 있습니다 한 번 와보시면 떼밭이 있고 러블리로즈 떼밭 아유 세상에 저렇게 튼튼하게 잘 키웁니다 네 장환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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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에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키로 5천원 그 다음에 10키로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키로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키로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읍은 1키로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키로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키로는 5천원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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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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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키로요 2 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리여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쵸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목판 3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3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3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하셔도 감사하다고 안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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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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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